무한국제공항에서 세계국제선 정기노선이 신규 취향합니다.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새로 취향하는 신규국제정기노선은 세부와 오이타, 코타키나발루 3개 노선으로 세부는 주 5회, 코타키나발루는 주 2회, 오이타는 주 3회 신규 취향될 예정입니다. 한편 전남도는 무한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, 목포에서 출발하는 노선 버스를 권역별로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기 운행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전남도는 무한공항으로 정기 운행시간을 연장합니다.